자 이벤 방송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길 바라보죠 아까는 상태가 많이 안좋았는데 이벤 제대로 됐겠지 아까 그것도 저장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인터넷이 뭔가 좀 엉망이었거든 아 됐네 아까 진행하던게 제대로 저장이 되긴 했나보다 자 폭풍우해안에 이제 편린 하나 남았죠 에이 또 왜 이래 시바 인코딩 과부와 엉망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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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엉망이예요 엉망이예요 아 눈이 좋은 자 폭풍 해안의 별린이었습니다. 흠흠 별게 나오진 않네 흐으으... 일단 여기서 분리 끝났기 때문에 다시 헤이븐으로 하죠 일단 헤이븐으로 가보죠 일단 헤이븐으로 가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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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신 돌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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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명 연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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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